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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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이치를 터득해서 도의 적적함을 얻으리만 못하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교재를 한번 열어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과연 부처님이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권 여러분들 31일지 부분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인연과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하나의 공을 인이라 한다면 그것을 싹트게 하는 토양, 수분, 비료, 인력, 태양 등은 연이 되고 그것에 의해 형성되는 결실을 과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인연의 법을 철저히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인연과 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보면 천안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지만 뭐 절을 열심히 하면 절을 잘하게 되고요 독경을 열심히 하면 글을 잘 읽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경 원래 사경의 뜻은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뺏겨 쓰는 걸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뺏겨 쓰다가 보면 글씨가 늘지 그걸 한다고 해서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시험에 합격이 되고 하는 건 아니죠 또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는 거지요 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참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기도하면 좋다라고 했고 연불 많이 하면 좋다라고 철야정진 하면 좋다라고 했고 많이 했어요 절도 발등까지 다 뚜껑살 100일 정도 했고 잠 안 자면서 철야정진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이 나를 만들어주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진리 그러한 이치 그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즉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또한 일체법은 평등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저를 많이 안 사람 복주고 저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 복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든 사람한테는 복이 오는 것이고요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이 안 오는 거죠 이래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도 없고 상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본래가 청정하여 실온치 않으며 본래의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청정하는데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과가 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틀림없이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내가 많이 베풀면 많이 받는 것이고요 내가 만인을 존경하면 나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선지식 말씀에 그런 것이 있죠 내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지닐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해 줬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받은 만큼 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5만 원을 들고 가면 5만 원어치 사오는 거고 10만 원을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를 사오는 거죠 내가 5만 원을 들고 가서 10만 원어치 주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사랑이나 존경을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인연과 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주는 대로 받고 씹는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떠나 있다 바로 꿈과 같고 또한 있다가도 없고 또한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유무부리인 까닭에 자 우리는 전부 이 청정한 보유 잊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어떠한 원인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 우리는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평등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쁘다고 더 많이 주고 밉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늘이나 복이나 부처님이나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그 원인에 따라 결국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법이 평등하다는 것은 겉모양의 일과 이치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바탕을 논한 것인데 바로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솔잎은 뾰족하고 연잎은 둥글지만 생명체의 그 자체로 보면 둘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유의와 무의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유의와 무의 그러면 흔히들 무의의 깨달음을 얻었다 아직은 뭐 유의하다 유의는 달리 유로라 그러잖아요 유로 무의는 무로라 그래요 루자는 번뇌 루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번뇌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 무로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소가 저기에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무의예요 무의는 자연적인 조건을 무의라 그래요 유의는 뭐예요 인위적인 조건을 유의라 그래요 소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연적인 조건이에요 무의사상 무의예요 그런데 내가 끌고 오려고 어떻게 돼요 소 뚜레를 깨고 끈을 매가지고 끌고 와요 이거는 유의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는 무의예요 그런데 노력은 하지 않고 억지로 내가 이루려고 절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는 건 유의예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의의 깨우침을 얻으라고 그랬지 유의의 깨우침을 얻으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유의심이 바로 중생심이고 무의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에요 언젠가 주의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탁바를 나갔다 오는데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를 500마리를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러지요 저 소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 저 소의 주인이 저렇게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고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소를 살찌우게 해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을 사랑해 줘서 풀을 뜯게 하는 줄 알고 저렇게 서로 치받고 좋아하고 뛰어다닌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가 500마리 소가 왕사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500여 마리의 소가 왕사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무위의 자연사상이에요 그런데 아나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네가 주울 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바로 안안의 생각이에요 안안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 중생성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 바로 불성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자꾸 가르쳐요 자기의 생각이 삽입되지 않는 상태는 그대로를 보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황금이 장인의 연을 따라 비녀도 되고 가락지도 되지만 황금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물이 기후의 연을 따라 비도 되고 안개도 되고 우무물이나 냇물, 도량물, 바닷물로 변해도 물의 속성은 변함이 없듯이 법의 성품도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물의 성품이 H2O란 말이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앞서서 물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산물이 됐든 여러 명으로 전향이 되어서 여래가 진해 그 자체에서 오미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게 되어서 왕래가 자유자재하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깨닫고 깨닫지 못함은 불과 백지 한 장의 차이지만 깨달은 자는 붓다가 됐고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범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똑같은 컵에 커피가 요만큼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럼 아이고 이제 얼마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많이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이 한 달에 봉급을 한 200만 원을 벌어왔어요 아이고 이것도 돈이라고 벌어서 갖다 주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이고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고 돈이 적기는 하다만 어떻게 됐든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해왔으니까 제가 최고로 절약해서 한번 지내볼 기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해요 흔히들 우리는 부처가 되면 사람이 변하고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 아니어요 단지 변하는 건 마음이 긍정적이고 포용력이고 합의적으로 변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퇴폐적으로 보고 분별적으로 본다 보면 이것은 중생이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200만 원 봉급 벌어오는 신랑을 기도를 한다고 300만 원 벌어오거나 400만 원 벌어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물론 때가 되어서 봉급이 올라갈 정도가 된다면 오를 수는 있지만 기도를 하거나 연불 독경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어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그 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부정적이고 불만을 갖느냐 아니면 감사함을 느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요? 대상물을 바꾸거나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해라 라고 항상 강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붙다는 인연 따라 이 세상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지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나 포용력이나 희망이나 용기를 주는 이런 사고가나 갖는 게 다 부처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부처가 이 세상에 놔두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중생들도 이 세상에 놔두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부처를 볼 수도 있지만 깨달음의 우선 조건은 욕망을 비우고 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청정하면 자신의 실체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우주와 실상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부처님은 열반을 증득하신 분이에요 열반이다라고 항상 얘기했지만 니르바나 아니에요 니르바나? 니르바나인데 끈다 분다에 불어서 끄는데 뭘 불어서 끄는 거예요 화를 불어서 끈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서 끈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지면 이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하죠 똑같은 일을 생겨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화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집착에 빠져서 원칙을 정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만을 갖다 보니까 병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맨날 그냥 울그락불그락 지내게 되면 주변도 다 분위기 썰렁하니까 이상하게 중생들의 삶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깨달음 정각의 내용이 곧 불교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부처님의 법계정관 33페이지죠 2권 그럼 부처님이 법계정관이라는 것은요 당신이 깨우친 법이 정말 옳은가 틀리는가를 바르게 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씩 일곱 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가졌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는 사선정에 성취를 했죠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명상에 들었고요 마침내 마구니를 항복받고는 욕망과 착하지 않은 일에서 떠난 기쁨에서 초선을 성취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구니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이다라고 하는데 욕계 육천의 타와자재천 왕을 우리는 마군자라고 하지만 욕계 육천의 타와자재천 왕이다라고 표현하면 욕망의 세계로 형성이 된 결국 사천왕천에서부터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활악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그 육천이라는 것은 전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의 세계를 바로 마왕의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 변신, 번뇌, 탐진치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겠지만 부처님 법계정관에서 두 번째 주, 다섯 번째 주에 열반을 들으려고 하셨어요 일반 중생들은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달을 해준다고 해도 깨우침을 얻기가 힘이 들겠구나 차라리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범천, 제석천왕이 말려가지고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부처님이 해주시다 보면 근기에 따라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다음에 깨우칠 사람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부처님이 결국은 화음경을 3주차에 다 강의를 했다가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은 화음경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그걸 쉽게 근기에 따라서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치가 바로 부처님이 열반을 포기했던 것이 바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나오는 범천왕, 제석천왕은 마치 여러분들 범천, 제석천에서 하늘에 있는 곳인 줄 알지만 부처님 나중에 경전에 말씀하실 때 누구나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인 채널과 네거티브 채널과 긍정적인 파시티브 채널이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긍정적인 채널을 갖다가 범천왕, 제석천왕으로 표현을 했고 부정적인 채널을 바로 마구니로, 마라파피아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 대목이 나오지요 하지만 방편상으로 범천, 제석천이라 했고 바로 마구니다라고 해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중에 당신 말씀에 나와요 우리는 범천, 제석천하면 실제로 제석천의 그물망, 인드라망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후세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놔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즐거움에서 2선을 성취하고요 또 마음이 기쁨에 물들지 않은 까닭으로 생각하는 것이 평화롭고 올바르기에 안락을 하던 3선을 성취했고 또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린 까닭에 시비를 내린 4선을 성취했다 이것은 바로 선정과 고행의 이변을 초월한 중도지에서 이루어졌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가지고 빨가바선인의 고행주의,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데 또 알랄라카라마 우따라카라미프타 했던 가부자 들고 선정이 했던 선정주의, 쾌락주의죠 우선 편한 걸 추구하면서 정신적으로만 안정만 취하면 된다라고 했던 바로 이런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다 외도로 몰았고 이런 선정과 고행을 떠난, 이변을 초월한 중도지에서 결국은 4선 성취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 4선 성취에서 결국 마음의 삼신통을 얻게 되는데요 초경의 세간의 고락성사를 또 인연과법을 다 깨우치는 천안통을 깨우치게 됐고요 이경의 과거의 원인이나 업력을 바르게 하는 숙명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과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럼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건가 이치를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은 전부 무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무명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행을 하고 식을 하고 결국 명세육처를 해서 촉수의 지유로 생노사 노병사를 만들어서 생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삼경의 그러면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서 없애야 되느냐 하는 걸 깨달은 것이 결국 무명을 깨뜨리면 지혜만 얻으면 우리는 결국 번뇌가 다 없어진다 해서 번뇌루자 다할질자 해서 번뇌가 싹 없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지혜 열반을 뜻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이걸 통해서 무상의 대도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커다란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누린 통해서 결국은 지혜를 터득한 것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란 말이죠 그럼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다라고 하면 사성제의 바로 고집멸도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되며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고통은 문명에서 결국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12년법의 순간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래서 멸도 없애려면 도를 이루어야 된다 무슨 도를 이루어야 되느냐 8정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치를 알게 되죠 이것을 12년법으로 역설적으로 한 것을 우리는 역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경계는 결국 모든 번뇌를 불었고 니르바나 즉 열반의 경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바로 인과 연의 결합으로서 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연기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요요 그 연기법의 이치가 화음경에서도 실상론 현상론으로 나오지 않아요 화음경 전체의 이치는 아주 간단해요 연기론에 의한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전하는지 그냥 연기론, 연기법 이거 하나만 이치만 가르쳐 주면 30분이면 깨닫는데 30년을 해도 못 깨닫는 건 뭐예요? 깨닫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래요 바르게 기술을 전술하지 못해서 그렇죠 바로 부처님 깨우친 법은 연기법이다 그래서 인연과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 즉 위없는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인 무상정변정각 또는 무상정득정각 법으로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죠 이것을 성취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리수를 바라보며 필발라수나 핍팔나나무지요 바로 당신이 깨우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이 정말 깨달은 진리가 과연 옳은지 아닌지 가벼운 경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달법이 뭐예요? 가르침의 전달법, 경행법이잖아요 경행법, 연기법, 경행법 그래서 관수 경행, 나무를 바라보면서 필발라수 자기 깨달음을 얻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벼이 걸음을 걷죠 그러면서 49일 동안 장소를 옮겨가요 그 자기 깨달으신 장소에서 장소를 7일씩 7군데를 옮겨가죠 깨달으신 자리가 필발라수나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앞자리로 갔다가 옆자리로 갔다가 저 밑자리로 갔다, 아래자리로 갔다 7군데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결국은 법계정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7군데를 7일씩 해서 결국 당신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한 게 49일째 되는 날 내가 깨달은 게 확실해 하고 선포를 해서 녹영원으로 가게 됐는데 바로 7군데로 7일씩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죽으면 영원히 중음신으로 있다 49일째 되는 날 정해진다라고 하는 설화, 설화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일째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요 화음경에 의하면 이때 첫 일주일은 부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수범락을 누렸다 자수범락 자기의 법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 하는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화음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모든 만물을 실존적인 상황에서 관찰해서 12년법의 순간과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래 자리에서 일주일 그럼 부타님이 깨달은 자리에서 첫 번째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럼 7일째 보냈는데 바로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를 부처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은 왜 생기는가 슬픔과 고통에 가득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무엇을 인연으로 생기는가 했더니 바로 뭐예요 생이 있어서 그렇다 생 자 우리는 노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온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왜 태어났느냐 바로 우리는 삼욕 삼욕 요 업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업이다라고 하면 내가 전생에 지은 업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목소리가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고 그 집 혈통이 비슷하지요 이게 업력이에요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나의 태어남은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나고는 나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업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간다는 것은 부모의 죄업이 아니라 나의 죄업이에요 나의 죄업 내가 그렇게 원인을 만들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탓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는 태어날 때까지만 부모의 책임이고요 태어나서부터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부모와 목소리가 유전인자가 같은 거 이런 거는 업이에요 삶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생김새 바꿀 수 있어요 유전인자를 바꿀 수 있어요 DNA를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어 맨날 전생에 업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하라 청도제 하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꿔 봐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난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 나는 우리 불자님들을 원성취하게 해준다고 천도제 천도제에서 원성취해주는 나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기도해서 또 소원성취시켜주는 재주는 내가 없어 내가 그런 건 능력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능력이 많은가 봐 어떤 보살님은 그러대요 자기 아들이 한때는 잘 나갔는데 요즘은 힘들다고 그래서 스님 기도 좀 해서 원상복귀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하겠는데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는 유명종단의 가장 유명사찰이에요 스님들이 다 그거 해줄 수 있다고 하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요 그럼 해서 됩니까 아니 다 기도를 하면 전파가 된다 그러던데 그럼 거기서 해달라고 하세요 난 못하니까 나는 그런 거 재주가 없어요 부사님 난 못하니까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난 그런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원성취시켜준다거나 천도제를 해가지고 지는 재판 이기게 해준다거나 재판 이기에 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대 이래서 그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물어보던데 제가 그거 알면 왜 중으로 하겠어요 법조인을 하지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태어나는 건 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는 왜 생겼느냐 취해서 생겼어요 취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집에다가 갖다 앉혀놓는 게 유잖아요 데리고 오는 게 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는 왜 생겼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데려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애가 만들어요 그럼 애는 왜 생겼어요 바로 사랑의 근본작용인 감수작용의 수가 만들었죠 수는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는 촉이 만들었어요 그럼 촉이 왜 만들어졌어요 촉은 바로 뭐예요 여섯 개의 작용이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처가 만들었어요 그럼 육처는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명색이 만들었잖아요 색수상 인식이 그럼 명색은 누가 만들었어요 행이 만들었어요 행은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문명하기 때문에 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병사가 왜 오는가 생각해봤더니 태어나서 왔고 왜 태어났느냐 유가 있어서 태어났고 유는 취가 있어서 태어났고 취는 애가 있어서 생겼고 애는 수가 있어서 생겼고 수는 촉이 있어서 생겼고 촉은 육처가 있어서 생겼고 육처는 명색이 있어서 생겼고 바로 명색은 뭐예요 행이 있어서 생겼고 행은 뭐예요 문명이 있어서 생겼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이치를 갖다 결국 우리는 노병사는 결국 문명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결국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문명이 행을 만들고 행이 명색을 만들고 명색이 바로 뭐예요 육처를 만들고 육처가 촉을 만들고 촉이 수를 만들고 수가 애를 만들고 애가 취를 만들고 취가 유를 만들고 유가 생을 만들어서 결국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순간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문명을 없애니까 문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고 촉, 수, 애, 취, 유, 색 노병사가 없어지더라 이게 12연기법의 역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에 이거를 부처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인연법은 현상세계가 생겨나는 원인 결과의 구명이고 또한 깨달은 안목에 의해 보여진 모든 현상의 법다운 모습을 관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12연기법을 시간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인을 만들어요 과거의 인 그 다음에 식, 명색, 육처, 촉, 수까지는 현재의 과예요 과거의 인이 무명과 행이 바로 식, 명색, 육처, 촉까지 해가지고 바로 수까지 해가지고 과거의 과를 만들고 또 현재인 현재의 애, 취, 유가 결국은 뭐예요? 현재의 원인이 태어난과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만든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인이고 식, 명색, 육, 입, 촉, 수는 현재의 과이고 애나, 취유는 현재의 인이고 생로사는 미래의 이과다 미래의 형성이 되는 거다 이것을 갖다가 3세, 양중, 인과다 변화는 또 어떤 분들은 3세, 양중, 인과가 어딨냐 전부 인연법의 형성이 됐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 부모님의 과거 원인인 무명과 행으로 해서 부모님의 현재 과인 식, 명색, 육처, 촉, 수호를 만들고 다시 부모님의 현재 원인인 애, 취, 유가 사랑하고 취해서 안쳐놓으니까 미래의 과인 내가 태어나서 바로 늙고 병들고는 생긴다 생이 형성이 돼서 노병사가 생긴다 그래서 나의 과거 원인인 무명과 행으로 나의 현재 과인 식, 명색, 육처, 촉, 수혜를 만들고 다시 나의 현재 원인인 애, 취, 유가 결국 미래의 과인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이런 것이 결국은 업력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까 말로 태어날까 이게 아니라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계속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 그래서 멧돼조 조상이라고 해도 우리 혈통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업력이에요 돼지는 계속 돼지 새끼만 낳고 소는 계속 소 새끼만 낳듯이 이러한 연기의 이치가 알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서 부모나 조상의 생김새나 성격, 재능 등이 연기되어 오는 것이고 이것을 과거의 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기도 연불 독경 사경을 해도 부모 조상의 성격이나 생김새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혹여 업력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 전생의 업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12연기법의 순간과 역관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벌써 넘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 못하는 건 제 잘못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잡장들 하시고요 만물여 보여요 여야 마가세약관이요 내학자 일어나 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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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사는 것은 헛개비와 같으니 어찌 이것을 즐거워 할 것인가 했는데 눈에 보이고 무너지는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탐욕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더 부터 제4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수능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부터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단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개론 성찰수님 100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수능의 SID 불교 교육대학 서길봉 수능의 SID 불교 교육대학 정현장 성찰수님 100일 법문들이 자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